그 사람 내가 죽였어 널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떠났어 그땐 내 그땐 왜 그러지 보니? 그땐 외쳤어 반응 뭐였죠? 그땐 내 눈이 다 나빠서 내가 죽였어 돌아와줘 돌아와줘 와 창피하다 왜 가슴을 까먹지? 진짜 생피한 거예요 엄청 힘들어 진짜 생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밤 불러달라고 하셨죠 밤도 제가 제일 하이라이트 까맣게 타버린 내 안에 숨 쉬던 초강난 기억들을 붙잡고 멀어져만 가는 너의 그 모습을 몸 많이 바라보며 멈춰있다 오 오 오 여기까지 이제 다음 노래가 뭐야